안녕하세요. 형통LA협의회 나댕현 위원입니다.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를 맡아서 이렇게 치게 됐는데요. 아직 아마추어라 많이 부족한 거 있어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여성분과 교육분과의 2021년 첫 모임을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요. 한번 간단하게 제가 비디오 작업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네, 따라오세요. 진짜 우름맞기다. 그래, 우름맞기다. 오늘 제품들이 모으실 때 저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제품들이 모으실 때 저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제품들이 모으실 때 저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혹시 문제에서 무슨 제가 9시까지 오실까요? 오늘 행사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새롭게 큰방식입니다. 꽃을 든 남자가 꽃, 꽃, 꽃님에게 꽃을 든다. 네, 동민이 형. 뭐가 기절하세요? 그건 아니잖아요. 다 먹고 싶은 거? 네, 다 먹고 싶은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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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 먹고 싶은 거 봅니다. ely, 다 먹고 싶은 거. 정말 한번 봐요. 너무 멋있어ét. 감사합니다. sobie qualcdam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전달해주시고 천연 나오세요. 앞으로 가세요. 자 그리고 남성인들과 여성인들 자 나오세요. 남성인들과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